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. 기호일보 최유탁 기자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스포츠 소식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올 시즌도 시작은 초라했지만 그 끝은 화려했습니다. 또 한 번 막판에 팬들에게 환호성을 안겨줬죠? 네, 인천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과의 시즌 마지막 27라운드에서 전반 아길라르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며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 이날 승점 27점이 된 인천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최종 라운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. 2019시즌 스피릿 마지막 경기에서 경남과 어렵게 비교 11호 잔류한 인천은 올해는 편안하게 팬들이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즌 시작 후 연패에 빠지는 등 강등권 1순위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잔류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올해도 인천 팬들은 편안하게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일부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.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. 올 시즌을 마감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일단 지난해 시즌 마지막 암투명 중에도 팀의 생존을 이끈 유상철 감독이 7호차 명예감독으로 물러나고 이만석 감독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으나 개막 2경기 무승부 이후 팀 최다 7연패를 달렸습니다. 이후 이만석 감독 사태, 유상철 감독 복귀 해프닝, 이임생 감독 영입 불발 등이 겹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현 조성환 감독 부임, 여름 이적 시간 아길라드 임대 영입 등으로 차첨 안정세를 보이면서 11일 마지막 2경기를 내리 승리로 장식하며 결국 한 팀이 강등되는 올 시즌에도 11위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힘든 시기를 함께한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도 지금 이렇게 가슴이 뭉클할 것 같은데요.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인천의 야구 명문고 인천고가 창단 후 최초로 국내 고교 메이저 대회인 봉황대기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. 자세히 전해주시죠. 네, 인천고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48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서울과의 결승전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. 현 NC 다이노스 김수경 코치가 활약했던 1996년 준우승이 봉황대기 최고 성적이었던 인천고는 이번에 24년 만에 결승에 올라 대회 첫 패콘을 차지했습니다. 또 인천고는 현 SK와이번스 포스인 이재원이 있었던 2004년 대통령배 우승 이후 16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에 성공했습니다. 네, 인천고 야구단의 우승 소식 잘 들었습니다. 오늘도 최유탁 기자와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 짚어봤습니다. 최유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